안녕하세요. 석송입니다. 무대를 이와 같이 크로마키로 키네마스터에서 제작해 봤습니다. 스테이지를 넣고 그 다음에 뒤쪽에 레이저 빔을 넣고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크로마키로 집어넣고 또 무힐을 양쪽에 배치해서 크로마키로 집어넣어보았습니다.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키네마스터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. 한번 멋지게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부터 이런 무대로 제작한 음악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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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